공, 신, 민, 오, 신. 그러면 이번 채널티 극복 2회에서 작품 첫 상이 가장의 당선되었기에 이에 3장을 투여합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기다려주세요. 이 분이 5위는 맞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할머니,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.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여기는 부자들만 사는 동네라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큰일 나요. 예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. 동희야. 할머니, 저 여기 방송국이에요. 그래, 시상식 잘했니? 네. 할머니가 갔어야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. 아니에요, 할머니. 할머니. 저기, 근데. 할머니 감사해요. 저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아유, 왜 이렇게 울어? 아유, 이게 무슨 소리야. 아유, 그럼 내 새끼 내가 키우지 누가 키우냐. 그래도 저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. 아유, 왜 이렇게 울어? 이렇게 좋은 날에 울지 마. 할머니, 저 돈도 받았어요. 어, 어머나. 아이고, 그랬어? 저 500만 원이나 받았어요. 아이고, 내 새끼 잘했네. 장안해. 할머니,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 처음 벌어봐요. 저 앞으로 글 더 열심히 써야겠어요. 돈 버니까 너무 좋아요. 할머니.